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호입니다. 대전광역시는 인류 평생학습도시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명예학위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시민 누구나 평생 배움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시민명예학사, 석사, 박사를 취득하여 인류 시민으로서 더욱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새롭게 시작하는 대전시민명예학위제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대전광역시도 여러분께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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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